너무 재미있었다? 나도. 들어가. 오빠 여기까지 온 김에 잠깐 들어갔다 갈래? 집에 부모님 계시잖아. 오늘 아무도 안 계셔. 계셔도 내가 뭘 하든지 상관도 안 하는데 뭐. 그게 무슨 말이야? 허구헌 날 싸움만 하고 집에 들어가기서 죽겠어. 나도 빨리 시집갔으면 좋겠는데. 다음에 가지 뭐. 그래, 그럼. 잘 가. 그냥 가! 피곤한데, 어서 들어가. 그래, 그럼. 오빠. 어? 오빠, 은지 왜 만나? 왜 만나냐는 일. 그, 그냥 만나면 즐겁고 좋으니까. 아이, 저거. 그게 다야? 그, 그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냥. 그런 거지. 그럼. 여기서 우리 끝내. 내가 오빠 시간만 빼앗는 것 같아서. 나 먼저 갈게. 은지야. 은지야. 은지야, 은지야. 왜 그래? 갑자기 헤어지자니. 몰라서 울어? 나는. 나는. 오빠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. 오빤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서. 내가 왜 그런 생각이 없어. 아니야. 그럼? 나도 결혼하고 싶지. 집에서도 장가 안 간다고 난리인데. 근데 왜 말을 안 해. 꼭 여자인.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? 미안해, 은지야. 내가 너무 나이도 많은데다. 용기가 없어서. 남자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용기가 없어. 짜증나. 미혼을. 그럼. 내일 우리 집에 가서 허락받고 결혼하는 거야? 알았지? 그래. 알았어. 정말 미워 죽겠어. 몰라. 은지야. 더 때려. 때리고 싶을 만큼 쉽게 때려. 내가 평생 다 안 받아줄게 때려 빨리. 정말? 몰라. 아, 아파. 자기야. 여기까지 자면 어떡해. 빨리 늦어놔. 조금만 더 하자고. 안돼. 빨리 일어나자. 자기야. 알았어. 알았어.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. 알았어. 빨리 나와. 어. 아. 자기야. 빨리 와. 어, 지금 나가. 짠. 짠. 냄새 좋다. 우리 마누라 솜씨도 좋지. 언제 일을 다 배웠어? 빨리 먹고 출근해야지. 담배 한 대만 피우고. 안 돼. 담배 끊어. 그래도 담배는 항상 내가 피운 건데. 몸에도 해롭지만 돈은 또 얼마야. 빨리 아껴서 집 사야지. 알았어. 알았어. 이렇게 예쁜 마누나 말인데 다 들어야지. 여보세요? 아, 형님. 웬일이세요? 너를 벌 명목이 없다. 뭐 어떻게 해서든 네 신세 안 지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. 저기 이 호비만 넘기면 좋아질 것 같다는데 어쩌겠니. 이럴 때 형제들이 힘을 모아야지. 근데 제가 결혼하느라 돈을 다 써서 당장 가진 게 없는데. 은행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저기 그건 안 돼요. 저희가 돈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는데 빚을 내서 빌려드릴 순 없잖아요. 니들 사정은 알겠지만 얘가 벌어서 네 남편 공부시켰어.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네 큰형님 덕이야. 그렇죠. 저 어머니. 저희가 뭐 어떻게 대단하게 산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?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긴 하세요? 차비 빠져. 내가 알아서 할게. 왜 그래?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? 너 남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? 아무리 나이가 오래되지만. 그만하세요 어머니. 이게 다 내 불찰이다. 대출까지 받는 게 부담스럽다면 대출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보증만 좀 서다오. 보증이요? 차라리 대출이 났지 액수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증을 서요? 나 좀 나가있어 어서. 죄송합니다. 보증은 절대로 안 돼요. 빨리. 이거 놔 놔 놔 놔 놔 놔.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뭘 해준 게 있다고? 도중이고 대출이고. 어? 우리가 뭐 공이야? 왜 이래? 또 뭐라고 그러려고? 얘기도 끝내야 될 거 아니야. 형님 사업이 얼마지 어떻게 해? 도중 잘못 쓰면 우리가 다 보내야 되는데. 그걸 물어줄 거야? 물어줄 거냐고. 안 할게 안 해. 그럼 됐지? 어서 집에 가자. 어서 가 빨리. 엄마한테 얘기 듣고 갈 거야. 빨리 가. 짜증나. 생각할수록 그냥 확 나서 죽겠네. 이 판교에 잠이 와? 잠이 오냐고. 왜 그래? 남자가 돼가지고 왜 할 말도 제대로 못해? 아니면 아니라고 딱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나 아니었으면 다 뒤집어 쓸 뻔 했잖아. 그래. 내가 잘못했어. 그리고 아까 왜 나 말도 못하게 해? 뭐? 어려서 뭘 몰라? 내가 모르긴 뭘 몰라. 뭘 모르냐고? 고집지 말고 제발 말로 해. 보증? 절대로 안 돼? 알았어. 자, 약속. 약속. 도장. 도장. 누워. 내가 도와주지는 못할 만경 너한테 신세를 지게 돼서 면목이 없다. 아니에요, 형님. 제가 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. 뭐 할 수 있니? 너도 혼자가 아니고 이제 가정을 꾸렸잖아. 저, 그렇지만 네 처는 좀 야단 좀 쳐야겠더라. 우리끼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계신데 따박따박 말 내 꺼는 게 보기 안 좋아. 나의 어린 마누라라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나중에 너만 피곤해져. 예. attutto 총 Baltimore 인지я 엄마, 어디 들어와요? 뭐야, 지금?